코펜하겐 플랭크 일반 헬스장에서 가능하신가요?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야 이거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2033년의 헬스장인데 아니 2033년? 여기서 찍어 가니까 코어 활성화 시켜놓고 제가 허벅크 쪽이 타이트여서 여기만 이제 진짜 스트레칭으로 갑니다 초펜하겐 플랭크 초펜하겐 플랭크 일반 헬스장은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한 명 가겠는데 약간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자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일반 헬스장에서 확인하고 다시 빽합니다 망하는 느낌이 벌써든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네요 브이로그로 살려야죠 원래는 이제 헬스장 벤치에 가서 좀 내전근 강화랑 이런 거 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냥 헬스장에서 이넛다이 하면 되고 아웃다이 하면 돼서 이게 없.. 있겠죠 지금? 진짜 없어? 다리 안으로 오므리는 머신이 없네요 다른 워밍업부터 하시죠 워밍업 넘는 시간이 긴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이미 파워렉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파머스 워크를 할 수 없어서 파머스 지자리 걷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똑같아요 아까 드릴테니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프리웨이트랑만 사랑을 나눌 겁니다 딱 4센트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나올 생각을 안하네요 나오러 갈 수도 없고 이거 5X나요? 명품입니다 이거 엄청 비싼가 보여 지금 어떤 워밍업 하고 계십니까? 파울에도 기다리는 워밍업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조금 고관절의 굴곡이죠 이게 다리가 몸쪽으로 굽는 이거를 많이 해주고 스쿼트를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달려보러 가자 헬스장에서 스쿼트 얼마만에 하세요? 1년만에 하는 거 같아요 파울의 높이가 촘촘하지 않아서 저한테 안 맞는 높이로 스쿼트를 해야 돼서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저한테 높이 맞는 헬스장을 찾아갔어요 이제 원팔이 없는데? 그래서 어디서 다 뺏어와야 돼요 빨리 머밍업 조금 해보셨잖아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좋아요 좋다고요? 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스쿼트를 해보는 게 오랜만이어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혼자 할 때는 약간 이러고 있는데 요즘 다시 역도를 신으시는 거 같은데 깊이가 필요한 스쿼트가 필요해져서 4개로 RP6을 하는 날인데 170에서 175가 제 예상 무게였고 160이 가벼우면 175 사실 컨디션 좋으니까 180 한번 해보겠다고 해보겠습니다 히터를 켜있는 공간에서 운동하는 게 오랜만이어서 제 온도가 적응이 된대요 아니 엄청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다가 180이고요 원래는 한 175밖에 안 했어야 되는데 오늘 남의 헬스장이니까 조금 뽐내야 되니까 한번 해보고 제 약간 훈련장이 아니니까 쉬는 템포도 짧아지고 활동 반경도 좀 커지고 여러모로 조금 불편한 점이 내게 하고 떨어뜨려서 3세트 더해야 돼요 오케이 날씨가 너무 잘 안 했거든요 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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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로 롱이에 앞으로 4개씩 3세트만 하고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일상에 있는 일반 가벨은 파워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얇아요 그래서 견착을 하면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두꺼운 게 등에 얹혀져 있어야 안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아... 불안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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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더라고요 근데요? 불안합니다 아유 그만해 PD님이나 후... 아직까지 완전한 확정은 아닌데 엘리코어랑 얘기 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구독자분들한테 할인 코스를 조만간에 제공해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엘리코어를 대박이다 대한민국 최초 유일무이 왜냐? 나밖에 안 쓰거든 그래도 경량만판 몇 개 들고 다녀는 깜지는 좀 나겠는데 스튜디오에 있을 때 땀을 되게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제 땀이 없는 시실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흘리신 거 처음 봐요 다행히 집에 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태원 짐이란 곳에서 PD님께서 스쿼트를 시켜서 한번 해봤습니다 맨날 제 최적의 환경에서만 스쿼트를 하다가 이런 일반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해보니까 느낀 점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런 환경에서 훈련을 안 해본 지 조금 오래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헬스장에서 할 수 없을 법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드렸지 않나 라는 반성을 하면서 다음부터 영상을 만들 때는 조금 더 헬스장에서 할 수 있을 법한 거 좀 쉬운 거 그런 거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반성을 하고 왔네요 호펜하겐 플랭크는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야 이거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니깐 할아버지들이 계셔가지고 앞으로 더 현실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약속을 하면서 저는 이만 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